감독님의 제안 감독님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첫방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기념적인 일이잖아요. 그 더운 날씨를 이겨내면서 촬영한 첫 결과물을 처음 같이 봤다는 게 되게 의미 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본인이 나오는 장면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함께 보니 정말 즐겁더라고요. 어쩌면 이름만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. 몰입도 100% 몰입 좋아. 얘기를 그날은 많이 안 했어요. 왜냐면 서로 엄청 긴장한 상태였거든요. 잘 하고 싶었는데 잘 해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 1화보다는 분명히 2화보다 재밌고 2화보다 3회가 재밌고 만들어가는 재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조금씩 힘을 못하셔서 이 드라마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일 축하합니다. 제일 축하합니다. 제일 축하합니다. 따라가는 고도민 제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의 잘 부탁드립니다. 넌